슈퍼스타와 라우드로 응원해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! 오늘의 특별 MC를 맡은 이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, 안녕, 안녕. 우선 우리 슈퍼스타 리듬 게임의 많은 팬분들이 슈퍼스타 앱을 통해서 라우드의 인기 투표에 또 참여를 해주시고 열심히 응원도 해주고 계시는데요. 그럼 많은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슈퍼스타 유저분들이 선정해주신 라우드 인기 TOP4! 피네이션의 예비 데뷔조로 연습 중인 천준혁, 우경준군. 안녕하세요. 자, 우리 한 분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18살 천준혁입니다. 준혁 씨고요. 자, 그리고!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0살 우경준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자, 근데 사실 이 TOP4, 말이 TOP4지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. 요경준 씨랑 천준혁 씨는 예상을 좀 하셨어요? 어, 저는 전혀 예상합니다. 경준 씨는 어때요? 저도 예상은 못했어요. 생각지도 못했던 순위. 라운드 거듭될수록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어요? 확실히 처음보다는 이제 갈수록 처음보다는 좀 더 자신감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. TV를 좀 보면서 야, 저분은 저 선배님을 꼭 한번 좀 보고 싶다, 만나보고 싶었다 하는 또 선배님들이 있어요. 이 책상은 왜 이거 한번 뵙고 싶었어. 교육을 받고 왔구나. 자,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키워드 토크! 어? 난 저 키워드가 좋아! 골라주시면은 제가 여기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준혁 씨부터 키워드 하나를 좀 골라주세요. 천 가지... 천 가지요? 네. 천 가지 매력 중에 지금까지 몇 가지의 매력을 공개한 것 같아요? 아직 제가 세워보진 않았는데 많은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. 이제부터 시작이다.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매력, 나의 이런 모습을 좋아해주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일 웃는... 웃는 모습? 네. 아, 이렇게 눈웃음? 네. 하나, 둘, 셋! 아유... 그리고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? 이거는 저도 최근에 느꼈는데 본인 느낌, 본인의 매력?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애교가 많아요. 애교가 많아요? 자, 그럼 이거 아직 미공개 매력인 것 같은데 귀여운 포즈 3종 세트 들어갑니다. 첫 번째 포즈! 귀여워, 톱기야! 자, 두 번째! 볼 귀여워! 세 번째! 볼 귀여워! 웃지 마! 왜요? 웃지 마! 나 일하는 중이야! 자, 세 번째! 마지막! 다 왔어, 다 왔어! 다 왔어! 오, 잘했어요! 나의 롤모델은? 지디레가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고 동경했어서... 그러면 우리 GD씨의 노래를 보면서, 들으면서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 뭔지 알겠죠? 시킬 것 같았죠? GD 선배님 노래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네가 뭔데? 아, 네가 뭔데! 갑자기 저한테 그러죠? 네가 뭔데! 너무 매력적이다, 보컬이! 아, 감사합니다! 자, 이번에는 우리 경준씨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! 어떤 키워드? 이거... 호주? 사실 호주에서 유학생활 오래 해서 처음에 이승기씨가 누군지 몰랐다고 하는데 네 아, 진짜 호주에서 오래 있어서 진짜 잘 몰라요? 저는 누군지 알아요? 네, 압니다 언제 알았어요? 아이돌을 꿈꾸게 됐을 때 그룹을 좀 공부하면서 공부할 때? 저는 무슨 그룹이죠? 슈퍼주니어 정답! 이름은요? 이특 선배님 저의 직책은요? 리더우 다 맞췄다 아 리더우 경준씨가 사실 호주에서 약간 좀 의외해요 의사를 꿈꾸다가 갑자기 아, 나 아이돌이 할 거야 이렇게 꿈을 어떻게 보면 바꾼 거잖아요 후회는 없으세요? 가끔씩 있었지만 제가 꼭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이어서 아니, 그러면 이제 의사와 다르게 이 아이돌이란 직업 어떠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? 한국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고 K-POP 네 팬분들과 엄청 잘 소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여러 명이서 같이 그룹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, 맞습니다 아니, 그리고 경준씨 여기 보니까 댓글을 엄청 열심히 찾아본다고 하는데 아, 네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어요? 제가 원래 좀 소심하고 그런데 네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걸 이제 봐주시는 팬분들도 화이팅! 공감하고 화이팅하고 응원하고 그렇게 된다고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포인트가 내가 응원하는 친구들이 점점 회를 거듭하며 거듭할수록 실력이 일치월장하는 모습에 너무 그 모습에 행복감을 같이 느끼시더라고요 다음 키워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? 발라드 발라드! 발라드 가수를 꿈꾸다가 노래랑 같은 길이었지만 살짝 달라졌잖아요 네 아쉬움은 없나요? 좀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걱정이 왜냐면 제가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춤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과연 아이돌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아쉬움보다는 잘하는 선택하고 그럼 발라드 가수가 꿈이었을 때도 네 GDC 말고 다른 분을 좀 좋아했겠네요 성시경 선생님도 좋아했었고 또 박효신 선생님도 좋아했었고 박효신 씨 그렇죠 그럼 제일 많이 불렀던 이게 애창곡! 이건 생각보다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 눈, 코, 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태양 씨요? 네 갑자기 지금 막 지디 씨 나왔다가 박효신 씨 나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태양 씨 눈, 코, 입 가능해요? 부족하긴 한데 아는데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네 너의 눈, 코,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호흡이 나를 이렇게 감싸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경준 씨 키워드 마지막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앗따남! 처음 방송에서 아이스처럼 차가워 보여도 마음만은 따뜻한 남자 앗따남이라고 했는데 그 별명에 만족하세요? 만족합니다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? 앗따남에서? 앗따남에서 새로운 요걸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팬분들이 지어주신 별명이 있는데 그게 스윗보이 스윗보이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걸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 마음 이제 앞으로 막 방송하다 보면 뭐 노래해달라 춤춰달라는 기본이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애교라든지 개인기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진짜 이런 것만큼은 안 시켰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? 그런 건 없고 이제 뭐든지 아직은 어색하지만 뭐든지 열심히 혹시 개인기 있어요? 개인기요? 네 뭐든지 시켜달라면서 나는 싫어하면 안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아 네 개인기 그나마 팔굽혀펴기 좀 잘하는 편이라서 팔굽혀펴기 네 이것도 돼요? 팔굽혀펴기 하다가 박수 치고 내리고 막 그러거든요 아 네 해본 적 있어요? 박수 몇 번까지 잡았어요? 두 번? 한 번 한 번이요? 지금 입모양은 두 번이었거든요 한 번이요 한 번이요 네 몸 좀 살짝 풀고 천천히 네 네 그렇지 오오오 세 번 돼요? 아 세 번이요? 네 자 지금 두 번까지 성공이거든요 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세요 안 될 것 같으면 세 번까지는 좀 무효인가 아 그래요? 아 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경준 씨와 준혁 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인 저희가 메인 코너가 있거든요 두 번째 코너 메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 대충 해선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 꼭 명심하셔야 돼요 과연 아직 몰라 그 가 nailed다 후 예정 여러분 쉽게 우리 아